오늘 이 영상은 제 채널의 서동요 영상 먼저 봐주시고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요. 우상단의 느낌표 표시 클릭하시면 바로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제 3편 의자왕 하겠습니다.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 580년에 태어나서 641년에 죽고 그의 의자왕이 뒤를 잇는데요. 이 뒤를 잇는 과정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서동설화가 진짜 무왕의 얘기니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일단 무왕의 이야기라고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이 무왕이라는 사람도 초년 시절에 상당히 고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동이가 원래 마케에서 근근히 살던 아이였잖아요. 마케는 아이 마동. 꼭 무왕이 서동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설화에 매치업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엄청 유복하게 자란 타입은 아니었을 것이다. 매칭이 되려고 해도 뭔가 좀 최소한의 어울림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이 의자왕 역시도 어렸던 초년 시절이 그렇게 따라서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아버지 무왕이 야인에서 왕으로 이 전 왕인 법왕도 제위 2년 그 왕이 빠르게 갈렸다는 건 그게 설사 자연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당대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고 의자왕 아빠 무왕은 바로 그러한 혼란의 틈 와중에 왕이 된 사람이다. 혼란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무왕에서 의자왕으로 넘어가는 승계 역시 무조건 안정적이기만 했을 리는 없겠죠. 의자왕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의자왕 장남이 부여융이라고 있거든요. 부여융이 태어난 게 6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의자왕이 600년대 이후생일 것 같지는 않고요. 설마 뭐 13, 14살 이때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빠 무왕이 580년생이니까 대략 590년대 후반부 생이지 않을까 아들이 615, 아빠가 580 그러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은 편의상 아들 융을 20살쯤 낳았을 것이라 대략 보고 595년생 보지만 그럼 또 아빠가 부여의자를 15살에 낳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보면 이제 597에서 598년생 이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597년생이라고 우린 가정을 하죠. 의자왕이 660년까지 살았으니까 60대 초반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의아해지는 게 의자왕이 태자가 632년에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태자가 될 때 나이가 추정 35세라는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늦은 거죠. 아니 누구는 새파랗게 어릴 때도 되는데 35살 동안 뭐하고 그제서야 왕도 아니고 태자가 겨우 되는가 아버지 무왕이 왕 되는 게 순탄치 않았던 것처럼 의자 역시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아버지 무왕이 왕이 될 때가 스무살때였죠. 아마도 의자왕은 아빠가 정식 왕이 되기 이전에 낳았던 자식이었겠죠. 600년에 지교했으니까 597년생 정도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야인이던 시절에 낳은 자식이 부여의자다. 만약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가설 하나 이거대로 의자왕 피의 절반에 신라피가 섞여 있었다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공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신라 여성하고 했다던가 이럴 수도 있죠. 보통 이 정도 왕족 고위층이면 당대의 결혼은 철저하게 정치 산물인데 순수하게 서동설화를 본다면 그건 진짜 연애담 아닙니까 야인이던 백제 무왕이 당대 유력 가문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비유력 가문 여인. 진짜 연애성 높은 결혼을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고 이 그 아빠 의자왕 아빠 무왕의 어머니도 실체가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상공유사에 따르면 아버지 무왕의 어머니 역시 그냥 일반인입니다. 세도가가 아니고요. 일반인인데 용하고 정을 통해서 무왕 서동을 낳았다. 설아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왕 어머니가 이제 무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버지 무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부여 의자 역시 일반 세도가가 아닌 일반 여인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이다. 그게 의자왕이다. 라고 하면 어쨌거나 당대에 있어서는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 쪽 혈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왕대계 전 야인 시절에 낳은 첫 번째 아들 의자가 유력 가문 어머니가 아니라서 쉽사리 차기 대권 후보인 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십대 중반 이후 태자라는 굉장히 늦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무왕의 부인이 신라 출신 그리고 백제 유력 가문 사택 씨의 딸 보시다시피 이제 장남 의자는 나중 부인인 걸로 보이는 유력 가문 사택 부인하고는 피가 안 섞였다. 이쪽이 생모니까요. 이쪽은 개모고 그런데 무왕의 사택 부인하고도 자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택모의 아들하고 의자왕 부여의자는 상당히 차기 대권을 향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을 수 있죠. 특히 후반기 무왕이 손을 잡고 결혼까지 한 이 사택이라는 집안이 지금의 그 전북 익산 지역을 주름 잡고 있던 세력가였거든요. 무왕 후반기 국정운영 플랜은 바로 이 익산 지역 토 사택 씨와의 연합을 통해 전국을 돌파하겠다. 이런 로드맵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왕은 후반기엔 급기야 익산 지역으로 천도를 할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구도 상황에서 사택 씨 쪽 자손은 부여의자의 위치를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좀처럼 태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30대 중반까지 피말리는 후계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왕 입장에서는 누군가랑 사실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왕 본인도 썩 그렇게 배경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랑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손을 잡은 그 세력 그 세력하고 결혼도 하고 그쪽에서 또 자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왕되게 전에 나왔던 의자하고는 당연히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라이벌 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가 추진했던 그 익산 쪽으로의 천도 계획이 유야무야 되어버립니다. 의자왕 본인은 그 이쪽 사택 씨 세력하고 척을 졌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잡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다 암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인이었던 백제무왕이 왕으로 올라서고 또 지기 이후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기존 주류 세력 사비성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토귀조 세력들 처음부터 적대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치를 해나가면서 이쪽 기존 터줏대감들하고 알령 내지는 나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면 이쪽 사비 터줏대감들하고는 약간 선을 긋고 나만의 세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익산 세력들하고 손을 새로 잡고 여기랑 결혼도 하고 천도도 시도하고 이런 정치적 변화 와중에 30대 중반까지 의자가 퇴자 작품이 못된 걸로 봐서 세력들 간에 상당히 차기 대권을 향한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이다. 힘겹게 차기 왕이 된 의자는 그러나 익산으로 나라의 중심을 옮기는 걸 포기함으로써 아마도 그깟 퇴자가 될 때는 사택시 부인의 자식이 아니었던 의자가 기존 주류 세력들인 사비 세력들과 손을 잡고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역설적으로 너무나 뒤늦게 퇴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여 의자가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었다.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의 알력,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살아남고 끝끝내 목적을 이뤄냈다는 거니까요. 즉, 차기 대권 자리가 의자에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 노력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로 의해 달성이 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의자는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목적지향적이고 지략도 쓸 줄 알았으며 정치력도 있었고 야심도 나름 강했다. 끝끝내 왕이 된 거니까요. 유능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여 의자가 태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왕이 굉장히 늦게 됩니다. 아버지가 왕을 40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97년생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려 641년에 직위하는 거니까요. 몇 살입니까? 44세? 40대 중반? 최소 40대 초중반이죠. 상당히 늦게 오른 거죠. 물론 60 넘어서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왕이 되었을 당시에 부여 의자는 이미 달코다른 정치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 격렬한 백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맨 처음 프로로그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백제 왕들이 얼마나 참담하게 갈려나가고 그런 격렬한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의자왕이 해동증자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해동의 증자다 이런 얘기인데 증자가 누굽니까? 증자라는 인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자님 제자죠. 공자님 제자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로, 안회 등등 유명한 분들이 많고 다들 개성들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증자라는 이분의 개성은 뭐냐? 뭐길래 의자왕하고 매치업이 되었던 거냐 캐릭터적으로? 의자왕이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하니 증자라는 분의 캐릭터를 알면 우리가 의자왕의 캐릭터까지도 유출을 해볼 수가 충분히 있겠죠. 이 증자라는 분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증자의 아버지도 공자님의 제자였어요. 부자가 같이 공자님 제자였는데 또 하나 증자께서 원래 이름은 증삼이에요. 증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증삼 이분이 이제 뭔가 좀 잘못을 저질렀던 모양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때립니다. 거의 뭐 반 죽을 정도까지 때렸다고 해요. 근데 증자 이분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던지 아버지가 가하는 그 매섭고 아픈 매질을 절대 반항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때린 건 당시 증자의 아버지 증점이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만취된 아버지의 이성을 잃은 매질을 그냥 묵묵히 다 몸으로 받아 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가 술에서 깨죠. 근데 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들 몸하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아버지가 막 후회를 시작하는 거죠. 술 깨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근데 여기서 증자는 저는 괜찮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자신이 괜찮다는 증거로 공자님이 그 증자에게 피리 보는 걸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그 피리를 그 아버지 앞에서 그때 쫙 연주를 해줍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효심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증자가 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실제로 공자님도 증자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우직한 부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아파 쓰러지겠는데도 저 괜찮아요. 아버지. 이러면서 피리 불고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긴 한데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이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막 매를 휘둘러요. 이걸 그냥 고지곳대로 아버지가 휘두르시니까 맞아야지 일일이 다 맞아 드리는 거 이게 효인가 공자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유교를 일방적인 수직적 충성을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효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자님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이건 효과 아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나중에 공자님이 증자를 나무라요. 그래서는 안 됐다고. 말씀은 그거죠. 만일 네가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자칫 죽거나 불고라도 되면 나중에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아버지가 때린다고 그걸 고지곳대로 다 두들겨 맞는 게 그게 효과 아니다. 난 그렇게 너를 가르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아버지랑 싸울 수도 없고 공자님은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됐냐고 말하시냐면 도망갔어야지 숨었어야지 나중에 아버님께서 정신 차리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합리적으로 잘못을 밀고 그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았지 있는 대로 다 두들겨 맞는 거는 내가 말한 효과 아니다. 공자님에게서의 증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진 않고 증자는 둔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증자 이분이 업적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또 후대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당하시기도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나친 우직함 유교에서 말하는 충효라는 개념을 수직적인 절대 복종의 충성 개념 그런 것으로 좀 지나치게 때리면 때리는데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좀 우직하게 경직화 시켜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증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증자라는 분이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유교 최고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공자님의 사상은 충효의 목적이 단지 그 사람이 왕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즉 루이 14세 지증왕 이런 왕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 자연인 개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왕 즉 군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 앉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란 역할 군이란 역할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 존중을 해주어라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논어를 보면 이런 공자님 말씀이 나옵니다. 자활위종이덕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어북진 거기서 비유하자면 북두성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아 이중성공지 모든 별들이 서로 손잡고 옹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자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그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 이제 일곱 개 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 간에 위계가 있습니까? 북두일성이 삼성한테 아이고 형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일어나요? 그 별자리가 그렇지 않죠. 각자 자기 자리에 걸맞게 제 역할에 빛을 내고 있으면 그게 어울려서 멋들어진 토탈 북두칠성 별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역할 국민들, 백성들을 억울함 없이 부당한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왕, 군이라고 표현한 거지 왕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사는 상사의 역할 부하는 부하의 역할 그 역할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무조건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인한테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증자가 후대에 비난 받는 게 각각 자기 영역에서 위계라기보다는 제각각 빛나야 하는 이 북두칠성의 관계를 일방적인 수직관계로 좀 변질을 시켰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증자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또 다른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증자가 이제 집 밖을 나가는데 그 집 아이가 자꾸 울며 불며 증자를 따라 나가겠다고 하자 증자의 부인이 이제 아이 달래느라고 아유 얘야 아버지 다녀오시면 돼지 잡아줄게 울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그냥 던진 말이었죠. 나중에 증자가 자기 와이프가 그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 한 번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집에 하나밖에 없던 사실상의 전재산이던 그 돼지를 잡아서 아들에게 요리를 해줬다 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얘기죠. 훌륭한 얘기인데 다만 이러한 좀 훌륭한 부분이 때로는 지나친 융통성 없음 그런 걸로 좀 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자님께 둔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학에 공자님이 창시하신 거냐 공자님이 전부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공자님 본인은 본인이 무엇을 창시하셨다고 한 게 아니라 옛 성현들의 말씀을 다시 받아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사실 어떤 말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그 뜻을 올바로 받아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공자님께서 증자를 혼낸 그 사상 가장 기반에 있는 거는 역시 그 중용 추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으셨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사서 5경 다 아시죠? 사서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제가 예전에 그 맹자님 말씀을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폭군 걸왕 주왕 이런 사람들에서 맹자님은 걔들은 왕이 아니라 일개 필부 놈에 불과하다 왕이 아니다 놈이다 이 말씀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역할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역할에 대해 존중한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왕이 왕노를 못하면 무조건 갈아치운다는 혁명사상이 이거 사상이냐 그렇게 또 단정하긴 또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선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가게를 지탱은 안하고 알코올 중독에 매일 부인과 자녀를 때리기만 하고 도박에 빠져 집안 살림을 다 탕진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왕노릇을 못한 걸주처럼 거랑주왕 갈아치우듯 갈아치울 수가 있느냐 갈아치우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피부치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딱 한가지 판단 요소만 존재해서 그걸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릴 수가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의 판단 요소로 판단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대개는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한 사안을 판단할 때 동시에 개입을 하거든요. 이런거죠. 술 먹고 행패는 부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죠. 또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행패부리는 걸 마냥 증자처럼 맞고만 있어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증자가 부딪혔던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언제나 이렇게 상호상반되는 대척되는 가치요소들이 계속 한 사안에 내에서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사설 중 하나 중용이죠. 진로결정 같은 것도 그렇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하고 싶다. 배우고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냉정한 세상에서 내가 그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그 두가지 전혀 꿈을 쫓아야 된다. 먹고 사는 지금 중요하다. 진로결정 때 이제 두가지 대척요소가 서로 겹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남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념이 필요하다.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또 남의 이야기 남이 해주는 평가에도 잘 귀를 열고 들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또 두가지가 또 겹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양자 대척 가치들이 있을 때 양자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만 취사선택을 해서 일방향적으로 결론을 빨리빨리 쉽게 내버리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극의 씨앗이죠. 제가 생각하는 중용은 이거 같아요. 무조건 중간으로 가라 그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라는 것도 애매하죠. 이 두가지가 꿈을 쫓아 가수 먹고 사는 직장인 이 중간이 뭐예요. 중간이 뭡니까. 애매하죠. 그럼 뭐 낮은 직장인하고 밤엔 가수하고 그렇게 하면 중간입니까. 요즘처럼 회사에서 야근 많은데 그게 쉬우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투표에서 중간투표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당 찍거나 야당 찍거나 기권 기권을 중간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애매하죠.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요. 중용이란 중간을 가라 그게 아니라 한 일에 관련된 전혀 상반되는 가치들 그걸 A씨 이거지 이것만 그냥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한쪽으로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테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개가 아니라 때로는 다섯 개 열 개일 때에도 있을 거예요. 그 요소들을 대립된다고 대척한다고 귀찮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끌어안고 간다. 다 끌어안으면서도 결국 최종 내 행동의 의사결정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죠. 몸이 하나니까. 대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끌어안는 가장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라. 라는 거죠. 우리는 신념이 강한 인간이다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다 신념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천 수백만의 비극에는 전부 다 잘못된 어떤 신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념이 뭐 물론 좋은 신념도 있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다양한 대립적 가치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포활하는 신념 그런 신념이 좋은 거고 뭐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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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갈 거야. 내 신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념이 바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비극을 양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자가 아니라 믹서기가 돼야 된다.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믹서기가 돼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믹서기로 넣어서 믹서를 시켜서 가장 종합적이고 좋은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 이게 중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네가 틀렸다. 이러실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건 최소한 중용적이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증자와 공자님의 혼난 이유도 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공자님께서 이 당시 상황에서 제시한 중용의 해법은 도망가라. 숨어라. 일단 중용의 지혜죠. 아버지께 대들지도 않으면서 내 몸도 지키는 진정한 혀도. 증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해동의 증자 부여의자의 성품 역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의자왕은 효심이 극도로 높았을 것이다. 추정해볼 수가 있죠. 거의 찍소리 한마디 못했을 것이다. 해동의 증자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극도의 효심을 발휘했을까. 1번 일단 가능성은 의자왕이 정말 착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 다음에 정치 구도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자왕은 기본적으로 요 라인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라인 근데 의자왕이 이제 597년생이니까 뭐 지기 전에 나온 건 거의 맞다고 보이니까 뭐 의자왕의 어머니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강력한 뒷배를 지닌 사람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의자왕 역시도 태생적으로 뒷배가 약하다. 그럼 길을 하나죠. 어머니 쪽 뒷배가 약하니까 믿을 건 아버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다른 세력들한테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비위 거슬렸다가는 뭐 권력 경쟁 탈락은 둘째치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백제 정치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권력이 달콤한 것 같지만 지는 순간 삶이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이 클수록 더더욱 의자왕 기록에 따르면 형제들하고도 잘 지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는 게 전부 배 같은 형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즉 이쪽에 있는 이쪽 형제들하고도 잘 지냈다. 상북사계의 형제들하고 잘 지냈다는 기록은 배 다른 형제들하고도 아주 잘 지냈다. 평탄하게 어머니 뒷배가 없는 본인의 정치적 상황상 모두 하고도 척지지 않고 잘 지내는 두루두루 노력을 눈물겹게 했고 눈물겨운 노력이 30대 중반에 겨우 태자가 되는 역경의 청년사로 반증된 것이다. 지켰습니다. 왕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되고 나서도 왕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40으로 훌쩍 넘어서 결국 부여 의자는 왕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의자왕 한 사람 때문에 백제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백제가 만한 가장 결정적 이윤역지 신라가 일치하는 원인이잖아요. 당나라도 있지만 이전 시간 서동요와 무왕 얘기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의자왕 아버지 때부터 신라하고는 앙숙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신라와 대판 싸웠던 아버지 아들인 이상 아들 의자도 신라와 원수지관이 되는 건 숙명적 필연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신라도 신라인데 결정적인 폐망의 이유가 신라와 당나라의 더블팀에 당했기 때문이잖아요. 당나라가 이제 문제인데 의자왕이 처음부터 신라처럼 당나라랑하고도 그렇게 척지면서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초기에는 단일왕도 잘 지냅니다. 뭐 즉위하고 백제왕으로 책봉도 받고 산물도 주고받고 이제 의자왕이 워낙 혈연적 기반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안에서든 밖에서든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플레이 필치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꼬가와 이에아스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참고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의자왕이 계속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드디어 이제 그 칼을 슬슬이 왕이 되고 나서 뽑게 되는데 그 칼을 뽑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계모 익산의 사택시 세력이었습니다. 일단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려면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대외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일 테니 집권 초기부터 그 신라하고 상당히 강렬한 투쟁을 벌입니다. 어차피 뭐 관계 파탄난 거 요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내부정리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의자왕을 왕대기 전까지 참아오던 에너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일련의 기염을 더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의자왕의 숙청이죠. 상국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서기에 따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난해 11월 대자평 지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에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고 또 아우 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 동생 4명 등등 여러 사람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죽었다고 나오는 국왕의 어머니 이런 건 바로 의자왕의 의붓어머니 사택시죠. 이 의붓어머니가 죽고 일본서기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자신의 의붓동생 귀국을 원천 봉쇄 해버리고요. 의자왕은 또 이쪽 계열의 조카 여인들 그 외에도 40여 명 를 싹 숙청을 해버렸다는 거죠. 뒷배 없던 의자왕이 뭔 힘이 있어서 이런 숙청을 성공할 수 있었냐 왕문자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가 의자왕을 도와줬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쪽 의자가 왕이 될 때 사택시 세력이 가장 걸림돌이었을 거고 아버지 모왕이 추구하던 익산중심 정치 방향성을 의자가 포기한 걸로 봐서 이러한 반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마도 기존 도읍인 사비중심 세력들 이들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신흥 귀족 토 세력들과 손을 잡고 기존 세력들을 숙청했다. 예전에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서 한때는 아마 절대왕권이라는 게 잠시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정치 전략적으로 이들 이들 신흥 세력 능력 있고 돈 많은 평민들을 키워줘서 요이 귀족 세력을 갈가먹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 둘 귀족과 브루즈아지를 저울질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왕이 권력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죠. 사실 왕이 기존 토호 귀족 호족 이 막강한 세력 우리들을 제압하려면 사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외에 다른 세력을 둘로 갈라쳐가지고 오른손엔 얘들 왼손엔 얘들 양쪽에 쥐고 이쪽같다 저쪽같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귀족 호족과 늘 싸워야 하는 왕 입장에선 유용한 건 언제나 신흥 세력 이 새로운 기존 터줏대감들 말고 신흥 세력 을 잘 키우는 게 바로 왕의 생존 정치 전략 입니다. 신흥 세력 새로운 애들을 못키우는 왕은 결국 기존 터줏대감들 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의자왕 역시도 기존 아버지 때 날렸던 사택시 혈족들을 숙청할 때 신흥 세력 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그 신흥 세력 으로 생각되는 게 바로 계백 성충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백제의 마지막 명장하면 계백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계백도 계백이지만 성충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우린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충원만 했던 사람이라고 간략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사서인 등시가전 이라는 데 보면 신라 김유신 고구려 연계소문 박나라 위징 백제의 성충은 당대의 준걸로서 말리의 그 이름을 떨쳤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충의 활약상이 우린 잘 모르고 마지막 남긴 말만 기억하는데 마지막 남긴 충원도 잘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마디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는 충신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토대로 아마도 의자왕이 구세력 숙청할 때 손을 잡았던 세력 이 그 성충이 그 성이 성이고 이름이 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성이 부여거든요. 그래서 풀네임은 부여성충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 의자왕이 손을 새로 잡았던 또 하나의 세력도 알 수가 있죠. 같은 성시 일족 이 성이 같다는 게 요즘이야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는 엄청난 의미거든요. 정치인 의자왕은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들 그 돌파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 30대 중반에 겨우 퇴자 40불쩍 넘어서 겨우 왕 되는 그동안 그냥 논건 아니었겠죠. 의자가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존 구세력들과의 경쟁에서 대대적인 속청을 할 수가 있었다. 바로 의자왕이 선잡았던 여러 종류의 세력들이 바로 성충 개백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개백은 몰라도 성충하고는 나중에 관계가 파탄이 나죠. 그러면서 의자왕도 한창 잘나가다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충하고의 관계 파탄이 의자왕 몰락에 촉발점 이다. 사실 이 둘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유신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때문에 둘이 파탄이 났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김유신에 대해 이렇게 평하세요. 김유신은 지략과 용명을 갖춘 명장이 아니라 음엄하고 사나운 정치가다. 그는 평생의 공적을 전장에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인물이었다. 그런 신뢰의 하나를 일고자 한다. 근데 적국에 대해 음모 전략 이런 거 쓰는 거는 고래로부터 흔히 있었던 일이니까 이걸 또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보기도 그렇긴 한데요. 김유신이 전투가 아니라 치밀한 음모로 백제를 무너뜨려 가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략의 핵심 코어에 있는 건 바로 백제 최고의 인물 성충과 의자왕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였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의자왕의 성공과 좌절 성충의 활약성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다음 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문제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소리가 음질이 예전에 비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죄송한데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소리를 사후처리로 크게 증폭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증폭 역시 요청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볼륨 증폭 왜냐하면 주무실 때 들으시는데 제 방송을 많이 중간중간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광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무시다가 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방송 소리를 최소한 광고 소리랑 비슷하거나 더 크게 해놓아야 광고 때문에 깨지 않는다. 그 때문에 원 방송 소리를 매우 크게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광고 방송을 크게 볼륨 증폭을 했고 광고 소리랑 비슷하게 현재 맞추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기술상으로 이렇게 후처리 볼륨 증폭을 하면 음질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질이 다소 나빠도 큰 소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자면서 들을 때 중간에 놀라지 않는다. 어쨌든 크게 증폭을 해라. 이게 1번이고 아니다. 그래도 나는 깨끗한 음질이 좋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안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제 3회 방법은 영상을 아예 두 개로 올려버리는 거죠. 음질은 조금 나쁘지만 소리가 매우 큰 영상 하나 볼륨은 좀 낮지만 음질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영상 소리 큼 음질 낮음 소리 낮음 음질 좋음 두 개를 다 올리는 거죠.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게 삼지선다 거든요. 그냥 소리 크게 해라. 조금 음질 포기해도 돼. 자면서 들어야 돼. 1번 볼륨을 포기하고 음질을 좋게 해라. 2번 음질이 중요하다. 3번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올려라. 이 3개 중에 여러분들 좋으신 방향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리도 크고 음질도 깨끗하면 좋은데 그게 저도 오만 방법을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사운드 좀 아시는 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장비가 이렇거든요. 마이크는 슈어 SM 58 쓰고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테인버그 UR 12 12입니까 1입니까 쓰고 있거든요. 웃긴게 보통 컴퓨터 윈도우에서 녹음면이 들어가면 증폭 올리는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안뜨더라구요. 왜 안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제 장비로도 소리를 깨끗하게 하면서도 크게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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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답글 다 못달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도움 언제나 엄청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